저거 백조정 씨 왜 만났어요? 그냥 차 한잔 했어요. 그 오방중에 그냥 차나 한잔 했다. 고민 상담도 좀 하고. 어떤 고민이었죠? 구체적으로. 아 글쎄요. 어제 일도 깜빡깜빡해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시간은 얼마든지 됐으니까. 경찰에 얘기하면 재수 씨 기회도 들어갈 텐데 또 그거 어쩔 거야? 아 몰라. 와이프한테는 오늘 내가 얘기할 거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상식 드레스 얘기였던 것 같네요. 선택 장애가 좀 있다기에 조언 좀 해줬어요. 내가 그런 쪽으로 보는 눈이 좀 있어서. 뭐 드레스요? 저기요, 강요주 씨. 지금 우리하고 장난해요, 왜? 자, 이제 내 차례죠. 트로피에서 나온 혈흔은 누구 거죠? DNA 결과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혈액형 정도는 나왔겠죠. A형입니다. 참고로 백수정이는 B형이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혈흔일 가능성도 있어요. 혹시 매니저의 혈액형이 A형인가요? 강요주 씨, 당신도 A형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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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